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심청가라는 판소리 작품을 선생님과 함께 배우도록 할 거예요 심청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심청전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대목이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지만 설명을 하고 바로 핵심 정리와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봉사가 이제 황후가 된 심청이를 만나서 눈을 번쩍하고 뜨게 되는 장면이에요 바로 핵심 정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면 이 글은 판소리 사설입니다 따라서 판소리의 어떤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뒤에서 그런 특징들은 보도록 할 거고요 이 글은 사실 효의 가치관이 아주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효도를 위한 딸의 희생과 보상을 주제로 삼으면서 이런 교훈들을 전달하고자 해요 그리고 또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깜짝깜짝스러운 요소들이 많죠 비현실적인 요소, 우리 뭐 다른 말로 전기적 요소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우연적, 어머나 세상에 이런 요소들이 많은 것들 우연적인 요소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과 배경, 시공간적인 배경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점은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그렇듯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고요 특징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구성을 보시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바로 이 결말 부분이에요 신앙우가 맹인장치를 열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죠 결국 상봉하게 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심청이와 더불어 해피엔딩의 결말으로 끝난다라는 것 자, 이 작품의 특징, 판소리의 특징들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창자, 노래 부르는 사람과 고수, 북치는 사람과 청중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인 창과 그 다음에 이야기에 해당하는 안일이가 적절하게 교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창은 노래이기 때문에 음악성을 형성합니다 안일이는 아무래도 그 이야기를 서술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또 판소리에는 청자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청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청 전 말고 심청 가에 관련해서는 판소리 요소들이 간혹 시험에 등장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 구성 형식, 판소리 장단의 종류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한두 문제 정도 그냥 맞출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제 일단 밑줄 긋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 심청가의 사상적 배경을 보자면 이 불교의 인과응보, 사람은 모두 자신이 주는 대로 받는다 라는 인과응보에 의한 환세인과 더불어 유교의 효호사상이 중요시되는 사상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청가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이 작품의 서술성의 특징 보면 인물의 심리 및 행동들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된 것 그리고 평민적인 요소와 한자의 사용으로 인한 언어의 이중성이 돋보인다는 것 한자와 사용은 양반층의 언어 사용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청가와 심청전이 신봉사가 눈을 뜨는 이런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당대 민중들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로 마칠게요 더 자세한 작품의 해설과 내용들을 보고 싶다면 혹은 문제를 풀고 싶다면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